개천넘서 355, 대화 중개발 개발 장치에 대한 계획이 대량 생산에 대한 계획은 보기 단어 중 확정하다는 말이죠. 확정되겠죠. 그래서 R, B동사 뒤에 오는 분사형태 ING나 PP중에 PP, 타동사 CONFIRM의 PP인 CONFIRMED C가 답이 됩니다.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NOT A UNTIL B 구문인데요. 고등학교식으로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되어 있죠.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NOT A UNTIL B에서 UNTIL 뒤에 있는 시점에 NOT A UNTIL B에 A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I WON'T BE BACK UNTIL MONDAY 하면 나는 MONDAY UNTIL MONDAY 월요일까지 I WON'T BE BACK 안 오니까 화요일 오는게 아니고 월요일 되면 와 있습니다. 다시 I WON'T BE BACK UNTIL MONDAY 하면 MONDAY에 BE BACK 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은 과거 SKY, 서울대 연구대 애들 토익시험 쳐서 야 다 맞다 화요일이다 하고 만세했는데 다 틀린 그런 트릭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OK. OK. Thanks for the time and see you later 하기 전에 결국 이 해석은 대량생산에 대한 계획이 승인 확정되어야 회사가 광고를 게재한단 말입니다. OK. See you later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